이 두부 한모? 두부 경력 65년 10살 무렵부터 맷돌만 갈아왔다는 이분 바로 오늘의 달인 되시겠습니다 오늘의 달인의 비장의 무기는 다름 아닌 이 부채 있다고 합니다 부채질하는 게 기술이에요 92도 한번 해보세요, 92도 달인이 부채질을 쓱 한번 하고 나면 느낌하니까 느낌만으로 원하는 온도로 조절하는 것도 척척 부채 안으로 뭐든지 척척척척 촛불 끄기 신공을 펼치는 일은 달인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65년 두부에만 쏟은 한평생 할머니 달인이 빚어내는 명품 손두부의 세계 소박한 두부 한모에 울고 웃는 삶을 모두 담아낸 백인자 달인 전북의 한적한 시골마을 하지만 달인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달인의 두부를 맛보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걸 마다 않는 사람들 달인은 두부 한모에 인심까지 꾹꾹 눌러 담아 손님들께 건넵니다 자주 맛볼 수 없는 아쉬움에 두세 봉지씩 사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네요 오늘 늦어가지고 한모 밖에 못왔대요 소고기보다 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소고기보다 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없어요? 두부 없대요? 없대요 도대체 두부가 뭐길래 다들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걸까요? 금방 만들어낸 뜨끈뜨끈한 두부 위에 달인의 또 다른 손맛이 느껴지는 겉절이 한 조각을 올려도 끝내주고 양념간장에 찍어 먹어도 끝내줍니다 이것만 사람이 맵지 반사하는게 근데 두부가 이렇게 팔려요? 전주, 전주서, 이리서, 경기도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두부 사러? 네 여기까지? 이게 내가 차비가 두부값보단 더 들어간다고 하하하하하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달인 두부의 맛의 비법은 바로 이 콩 되시겠습니다 국산콩이에요? 네 물과 동사진 콩이 다녀요 두부를 만드는 원자리인 콩을 재배하는 일부터 정성을 담아 모두 직접 작업하는 달인 콩의 색깔부터가 남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을 불리는거에요 불리는거 콩을 불려요? 네 불려, 불려 불어야 뚝을 한결을 깨끗이 씻은 콩은 물이 잘 스밀 수 있도록 콩 양의 약 두 배 정도 되는 물속에 불려줍니다 칠흑같은 어둠이 재가시기도 전에 해가 떠오르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거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맷돌질 소리 새벽부터 이렇게 하세요? 네 새벽부터요 왜 이렇게 일찍이 좋다 일찍하면 뒤에 또 뭐 겉절이 하나라도 정성을 쏟아서 하지 다들 깊은 꿈속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햇빛과 바람에 잘 엉근 실한 콩을 맷돌에 넣어서 갈아주면 뽀얀 콩물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절인 팔 주물러 가며 새벽녘부터 맷돌질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귀한 결과물인데 그야말로 정성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두부 손수 간 콩물을 담아 숯에 넣고 한참을 또 끓여줘야만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었다면 이제부터는 노하우를 선보일 시간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불을 불 조절을 자라는 아 불 조절을요? 네 왜요? 두부가 안 눕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달아 붙잖아요 불 조절을 자란 게 안 달아 붙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갈아 만든 콩물은 일일이 주걱으로 져줘야만 하는 그 내용물이 벽면에 눌러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때문에 잠깐 게으름이라도 피울라치면 금세 눌러붙기 일쑤 하지만 중요하다던 말과는 달리 멀뚱멀뚱 가마손 옆에 앉아있기만 할 뿐 요게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요 85도 85도요? 네 80도에서 85도 근데 온도도 안 재고 어떻게 하세요? 짐작으로 알지 짐작으로 짐작으로? 지금은 막 부셨으니까 50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요? 네 오랜 세월을 두부 만드는 데 봐 존만큼 요 정도점은 기본 슬슬 가마 속의 온도를 얘기하는데 과연? 오 50도만 돼? 맞네 50도만 돼 80도에서 85도가 돼요 아 이게? 퍼서 짜는 거에요 아 이게? 이걸 탁 빼서 이렇게 붙이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라고요? 이 부채질 하는 게 무슨 기술이에요? 네 아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딱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요?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할머니 그냥 부채질만 하는건지 그냥 부채질이 아니오 8월 타오르는 장장만큼이나 자신만만한 모습 우리 Those Code 이 기술은 타오르는 장단이